멸치 멸치는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끝내 듣지 못하는 말이 있다. 멸치 한 마리 주세요. 우리 속에 나는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는데. 멸치 한 마리가 어때서.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. 아니 뭐 멸치다. 그래 난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. 이런 생각해보는 요즘 문득. 멸치 한 마리. 멸치 한 마리. 멸치 한 마리.